싫어 아니 굳이 뭐 할머니 집에서 밥 먹을 때 현관문 열어놨는데 시골이라서 고양이가 그냥 막 귀여우다가 마당까지 왔나봐 마당에 고양이 눈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 죽여버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임 눈이 세로동봉 존나 얇게 그냥 뱀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임 개무서웠음 그저 들어와가지고 행패 칠까봐 무서웠는데 그냥 가둬라 개무섭게 생김 진짜 뱀눈보다 더 얇았던 거 같아 고양이가 뱀눈하니까 되게 무서운 거 있죠 그 눈으로 봤으면 별생각 없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한쪽 발 찍혀도 되고 이겼다고 존나 막 죽여버릴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까 세로동봉 보여줄게 아 진짜 아 진짜 무서워 진짜 이 눈으로 이 눈 이 눈으로 오 맞아 이렇게 봤어 이것보다 더 길었어 개무서웠어 진짜 근데 검정색 고양이였음 심지어 걔 치켜봤음 무서워 아 результат 어차피 어려워 esin 아 저기 한글자막 by 한효정